그래서 얼마죠? UI를 제거하고 뭐야 킬이 안떠 운명이 바뀌어야 하는데 아 킬 안뜨니까 너무 무섭다 야 킬이 안뜨니까 너무 무섭다 야 오냐 자기장 지옥 벌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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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맵을 모르고 킬 수 있으니까 맵을 빼버리게 낫겠다 그렇게 들어가서 빨리 해보고 싶다 컨트롤 U 컨트롤 U 누르면 맵이 보이는데? 맵을 빼야되는구나 컨트롤 맵을 빼고 하하 야 되게 다른 게임하는 느낌이야 와 이거 미션은 되게 잘 생각했다 뭔가 나도 다른방 가서 써보고 싶은 미션이다 그치 알아? 아 이건 잘 하하 야 사람오는 데에 코인 이렇게? 하하 F키가 안돼 무거워 아 무거워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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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힘들구나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맵을 안보고 하려니까 하핡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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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아 미친 왜 따고 따라와 아 스나이퍼였어 야 졸 운명이 맡겨야 하나 집에 들어갈 줄 알았지 야 단발인지 연산인지 그게 너무 헷갈린다 연산해 피 풀필 그만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 그만 괴롭혀 무서워 죽겠네 진짜 아 너무 무서워 조끼가 없어서 적당해 진짜 뒤져 아 왜 쫓기도 없냐 파밍 곧 개떡같냐 멀어져간다 또 따라왔어 붕대 감아라 이말이야 나 맞았어 죽는 거 아냐 죽는 거 아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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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냐 죽었냐 아 아 저기 한 명 아까 왼쪽에 한 명 적어도 한 10명 살았겠는데 아 아 킬 안 뜨니까 너무 무섭다 아 야 킬이 안 뜨니까 너무 무섭다 야 오냐 자기장 보이는 것만 내 그래 니네끼리 쏘 갤리 치는 거 어디갔지 왼쪽 돌에 하나 서브 미션 유아이 미션 동안 킬당 천원 탑 다섯 대면 두 개 감사합니다 더 잘하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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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떻게 아이고 원포인트 이건 유아가기인데요 감사합니다 재정책님 재밌는 미션과 수고하는 거 10만 원 감사합니다 저도 성공할지 몰랐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나 봐라 하하 옵티 안녕 하 감사합니다 바나나님 고마워요 하하하하 앞으로 유아이는 없이 하는 걸로 와 두 배 만 원 감사합니다 버터플릭 키미션 만 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에? 아 아 피 엄청 없었네 근데 이런데 자기장까지 맞은 거야? 쓰읍 가뿐치 갑자기 분위기 치 맞아 기분 좋아졌어 그니까 시청자들 여기 붕대 외쳤는데 와 나 여기서 구석 먹은 거야? 아 아 이거 잡았네 그치 마치 만편이 시험볼 했더니 장교 1등 하는 천재보는 기분이야 나도 신기해 아 수류탄에 아 내 수류탄에 죽은 거구나 나도 난 내 수류탄에 죽을지도 몰라 왜 치킨인가 했어